리스닝 스페셜 매거진이 첫 선을 보입니다. 리스닝 스페셜은 하루치 20분 분량의 영어 뉴스를 들으며 청취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학습 매거진입니다. 클립 페이지에 있는 QR 코드를 읽으면 음원과 영상을 들을 수 있어 쉐도잉이나 받아쓰기 교재로 활용이 가능하고 최신 뉴스를 통해 시사상식과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휘와 표현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.